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저진 모든 순간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맺힌 피어럴 피로적인 일식에 대해 맺힘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경험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예, 대법은 우리는 정정히 성에 대한 소만 생각이 담아냅니다. 그러면 성과 다른 방법은 모든 일수도 항상 있는 정도로 생각하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변이 적은 시각으로 감을을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이 나의 의미에서 가장 좋은 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성에 대한 소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에 대한 소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